안녕하세요 이거 찍어도 되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술맛이 느껴지지 않고 여기가 되게 뜨거운, 되게 맛있는 느낌이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춧가루 양파를 담고 손에 담아서 고춧가루 엔지 인지 아 norte 할 것 같죠? 고추 고추 담아 계란내기 다진것이 디자인 식초를 준비해본 생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촉촉해요. 이렇게 촉촉한.. 거의 찾기 힘든데.. 아이크림. 꾸덕한 아이크림 발라서 건조한 눈가를 쉽게 건조해지지 않게 이렇게 듬뿍 팩처럼 얘를 저녁에 팩처럼 이렇게 얹고 자면 다음날 엄청 촉촉해요. 완전 고보습 팩을 하고 전 것처럼 요즘에 트러블이 엄청나서 여기 보면 이걸로 수분감을 많이 채워주니까 좋아지고 있어. 진짜 많이 좋아진 거예요. 엄청 심했어. 이렇게 팩처럼 얹어주고 눈 마스크를 남은 거 큐티클. 큐티클이 숨겨요. 손쪽도 하러 가야되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구요. 이렇게 꽤 잘 어울렸는데.. 저는 딱! 너무 잘 어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어울리네요. 나한테 잘 어울릴게요.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너무 잘 어울리네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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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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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크림 발라야 되지? 맞다맞다 선크림 한글자막 최대한 얘는 기능성 선크림 화이트닝 기능도 있고 끝! 이대로 가야지 드라마 드라마 네 저는 마라 트위터 코트 샀어 루루아지트에요? 루루아지트 이게 진짜 생활이구나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거야 결혼식을 한테니까 제자들이 막 미세지고 그랬대 또 한 명이 대박 라메쿠 올 수도 있겠다고 오냐고 올 수도 있잖아 안 바쁘면 이랬지 그랬더니 대박 야 가자 다 보고 있어 지금 아 진짜 이쁘게 하고야겠네 아 진짜 잘해놨 아 이거 맛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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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8 9 9 9 10 10 11 12 12 12 13 13 13 15 15 16 16 17 17 17 18 18 19 20 21 22 23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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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10초 하나 더 위로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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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시작 하나 토 하나 둘 셋 루루야 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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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세요 이 뚱이 잘 잤어요 애매 왠이 small world small도 길고 small world 끝까지 아까 낮에도 왔었거든요 아 여기 저 여기서 여기 미팅 많이 해가지고 다시 사보시면 될까요? 아 아 아 왔다 아 아 아 아 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따뜻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재봉틀 있어 무슨 아 뭐해 이걸로 염소진 이라는 제 친구의 작품이에요 청소 중 자궁의 좋은 상품이에요 하하하하 짠 하하하하